오 여러분 뭐 잡았어요 뭐 잡았어 어 뭐죠 이게 뭐지 안녕하세요 짜리짜리 짜리바악입니다 지금 시간은 아침 9시구요 저는 지금 시방의 괴소문을 듣고 나와있는데요 얼마전에 댓글에 시방에서 갈치가 나온다고 해서 농담인 줄 알았더니 유튜브 보니까 진짜 잡히던데요? 하하하하 대박 네 근데 갈치는 따뜻한 물에서 사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거 미친놈들 아닌가요? 먹어도 되나 모르겠습니다 하하하하하 네 그리고 오늘 갈치 잡으면 개선장군처럼 허리에 갈치를 차고 버스를 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하하하하하 네 사람들이 많이 부러워하겠죠 네 요즘 집 나갔던 어복이 돌아왔으니 한번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하하하하 네 근데 지금 간절시간이라 또 모르겠어요 아이 진짜 와 오늘 바다가 장판이네요 장판 바람도 일도 안 불고 네 아주 낚시하기 아주 좋습니다 네 좋으면 뭐해 고이가 나와야지 에이 젠장 네 좀 전에 저기 앞에서 쇼파이트가 한번 있었습니다 오 기대가 되네요 열심히 던져볼게요 에이 시대 갈치는 커녕 꽁치도 없는데요? 아이 젠장 아 아까 쇼파이트 한번 받고 계속 꽝치고 있어요 아이 젠장 어 요 앞에 동갈망독 돌아다닌다 미친놈처럼 혼자 다니는데요? 아이씨 땡 또 비싼 메탈루 하나 날려먹었습니다 아이씨 젠장아 아이씨 젠장아 몇개만 땄습니다. 만약에 찌리박 동영상이 업로드 되지 않으면 다 이놈먹고 그런겁니다. 젠장알 맛있겠죠? 여러분들 믿고 맛을 한번 봐볼게요. 네 여러분 제 어복은 어제까지였나봅니다. 오늘 꽝칠 것 같아요.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하셨을텐데 정말 죄송합니다. 아 젠장알 아 아까 쇼파이트 한번 입고 입질도 전혀 없고 채비만 벌써 두개나 날려먹었네요. 아 젠장알 네 지금 요 앞에 뭔지 모르겠는데 엄청난 치열대가 지나가고 있죠. 보이시죠? 요기 앞에 요렇게 물결 오 대박입니다. 뭐올까요? 저게 멸치인가? 엄청 몰려다니는데요? 아 시댕 드럽게 안나요? 아 강릉의 안목항이 그리스입니다. 젠장알 아 거기서는 그냥 던지면 물었는데 아 드럽게 안나오네요. 어 여러분! 뭐 잡았어요! 뭐 잡았어!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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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뭐죠? 이거 뭐지? 이거 뭐죠? 어 대박! 와 여러분 한 마리 잡았습니다 하하하하 예 제가 볼 때는 우레기 네 우레기 새끼 같은데 맞지 않나요? 와 엄청 쪼끔해요 와 아무튼 그래도 꽝은 면했네요 하하하하 젠장할 와 귀엽게 생겼습니다 바로 앞에서 물었어요 발 밑에서 아 이 바보 같은 놈 나한테 잡히다니 네 여러분 보십시오 정말 귀엽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루어 같아요 루어 우럭새끼 같은데 우럭도 제 대상호종 중에 있었는데 이렇게 작게 되네요 너무 조그마니까 놔주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들 오늘 갈치 낚시는 실패했지만 사실 갈치는 오늘 주인공이 아니라는 사실 사실 오늘 주인공은 바리바리 통바리입니다 통바리를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있나 오 뭐 있어요 개 들어가 있어요 개 오 대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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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꺼내볼게요 아 개 꺼내다가 물렸어요 아 여기 보이시죠 아 드럽게 아프네 아 젠장 아 젠장 잡구가 망가져서 못 꺼낼 것 같아요 아 이 통발 찢어야되나 아 젠장 아 여러분들 보십시오 통발 결국에 찢어갖고 꺼냈습니다 아씨 아 놔주려고 그랬더니 손가락도 깨물어갖고 라면에 넣어갖다 에이 불쌍한 놈 하하하하하하하하 에이 나쁜 새끼 아 여러분 통발에 또 물고기 들어가 있습니다 꺼내볼게요 아이샤 아이샤 네 이게 뭐죠 아 귀엽게 생겼습니다 아 이게 뭐지 미끼로 쓸까요 어머 아 이게 뭐죠 하하하하 어 어 아 아 아 물고기 잡았습니다 하하하하하하 아 놔주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예 시방에서 갈치낚시를 해봤는데요 예 오늘 갈치는 꽝치고 말았습니다 아 이게 진짜 찌리박의 모습이죠 하하하하하하 젠장할 아이씨 아 그리고 아까 여기 개한테 물린데 여기 지금 자국이 조금해서 잘 안보이는데 아 손가락 빵꾸나는 줄 알았습니다 하하하하하 젠장할 오늘 별일이 다 있네요 아 그리고 또 한가지 예 여러분들한테 양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한 5일동안 영상 업로드가 없을 것 같은데 예 그때까지 많이 기다려주시기 바라구요 이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는거 잊지 마시고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에 봐요 와 여러분들 보십시오 해물라면입니다 해물라면 하하하하하 대박이죠 오 맛있게 생겼습니다 어 해물만 나면 냄새가 솔솔 올라오고 있어요 예 그리고 개는 두들겨 보니까 덜그덕거리는게 살은 없는거 같습니다 예 그냥 국물 맛으로 먹는거죠 예 그리고 아까 주소 짜잔 보십시오 예 요거 살만 조금 뺐는데 맛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내장 뗐습니다 음 어 먹을만한데요 어 맛있어요 음 어 먹을만한데 어 맛있네요 오 젠장 더 주소 꿀 하하하하하하 여러분 잘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